예 저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얀 넘바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? 예예 맞습니다 덤프넘버는 임대넘버가 엄청나게 귀하고 매매하는 것만 가끔 나와요 아 예예 네 디젤트럭입니다 그 덤프넘버는 가격이 틀려요 아까 얘기한 거는 가구하고 윙바디 남버고 덤프는 그럼 그 차는 지금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? 예 저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얀 넘바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? 예예 맞습니다 덤프넘버는 임대넘버가 엄청나게 귀하고 매매하는 것만 가끔 나와요 아 예예 몇 군데 알아보시지 않았어요? 지금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오늘 저 옆에 다른 영업 넘버차가 테크를 걸어서 아 그렇죠 요즘에는 하얀 넘버 달고 그런 거 하면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딴지를 걸죠 지금은 그거는 600이에요 덤프넘버는 잘 안 나와요 잘 있긴 있나요?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집은 없고요? 임대넘버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? 네 한다 그러면 가능하니까 지역은 어디세요? 부산입니다 아 이거 한번 검토해보고 전화 주세요 넘버는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럼 이거는 일시불로 다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렇죠 좀 부족한 부분은 뭐 카드 결제도 돼요 카드도 되고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